지금 어떠셨어요? 오늘 끝내려고 열심히 했어요 3학장도 해보시고 3학장인데 조금 쳐봤어요 일단 다시 2학장 쳐볼까요? 네네네 3학장 4학장 5학장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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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아요 실수를 좀 했지만 중간에 집중력을 너무 빨리 잃어요 누가 많게 있으면 너무 감지가 돼서 보고 있으면 보고 있네 저번보단 확실히 많이 늘었죠 저번보단 좀 늘었죠 그럼 이제 오늘 좀 부분 부분 체크를 해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더 중간중간 호흡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호흡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바뀌는 부분부터 아무래도 쳐야 될 게 많아서 아우 그것도 그냥 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약간 체념하고 끝내려다가 뭔가가 딱 뭔가 이렇게 해서 아 그거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쉬는 텀을 약간 일부러 덜 줬어요 뒤에는 아마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그럼 예를 갑자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유를 잡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야 되는데 계획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끝나는 데 있죠 여기는 좀 더 쉬셔도 될 거 같아요 아 아 아 갑자기 여기로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두음이 있죠 그거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를 좀 더 두고 가시는 거 같아요 악상의 변화는 있는데 분위기가 막 바뀐다는 느낌 분위기가 느껴지진 않아서 여기를 일단 조금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훨씬 더 그렇게 하니까 왼손이 좀 더 잘 들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조금 급한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 어쨌든 여기서 이 확 넘어가는 것도 보고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날 수 있어서 네 잘 안 나요 아 여기 저번에 말씀하셔서 힘찬 느낌 흰 생각을 해봤는데 희망에 차서 랄랄랄라 가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를 안 물고 눈물을 먹으면서 희망이 있는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을 원해서 너무 빨리 가면은 그 느낌이랑은 조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고 날라가는 느낌 보다는 네 이건 약간 심장박동처럼 심장이 뛰는 근데 약간 중간중간에 이를 안 무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중간에 조금 고르기는 했어요 이 마무리는 좀 어떠세요? 의도한 거는 여기서 조금 느려져서 그치 마무리처럼 한다가 이제 그때처럼 한 번 더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닿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여기가 막 느려져서 뭔가 마무리를 했다 이런 느낌은 좀 잘 안 나요 그런 건 실패했어요 그런 건 실패했어요 이 느낌은 좋겠다 네랑 C를 조금 더 잡을게요 그리고 이 라 이 라 에 끝나는 여운을 얘가 바로 바듬해거든요 아 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 왼손을 좀 기다리시거든요 음 음 조금 기다리셔가지고 박자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쟤를 좀 조정을 하든지 얘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 서서히 당겨두시면 되는데 아까는 음 이게 좀 어색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거를 서서히 돌려놓는 식으로 가셔야지 얘만 기울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멈춘 것처럼 돌려요. 처리를 하시는데 마지막이 너무 빠지듯이 어색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왼손이 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. 아 그래요? 왼손이 없었어요. 이게 나야 되는데 얘가 안 났을 거예요. 그래서 아! 할 수 없다. 또 안 났다. 이게 나야 되는데. 급하게 좀 들어오고 왼손이 준비를 안 해요. 아 준비를 안 해요. 따다다다다다단 저는 이미 여기서 가 있는데 따다다다단 그렇죠. 따다다다다단 그리고 혹시 마지막 음을 새로 치세요? 아니면 마무리라고 생각하세요? 좀 찍는 느낌이. 그렇죠. 그래서 또 살살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빠지고 얘를 튀지 않게 가려면은 손목을 같이 내려서 건반에 최대한 붙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당연히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같이 가라앉혀주세요. 같이 가라앉혀주세요. 네 맞아. 가라앉는 느낌으로 가셔야지 최대한 밀착해서 터치를 좀 조절할 수 있어요. 밀착해서? 네 밀착해서 이렇게. 그 전에 레에서 들어야 돼요? 아 레에서? 레 고 그렇지. 다다다다다단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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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요. 이거는 요일까지 봤어요. 아 많이 보셨는데요? 근데 그렇게 막 잘하지 않으니까 보기만 했어요. 쳐볼까요? 네 쳐볼게요. 그 다음이?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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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때까지 잘못 치고 있었어요. 뭔가 불의파음 같아서 끌났네. 그럼 어떻게 하지?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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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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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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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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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